네, 오늘은 보현행자의 소원 주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행원 주세분, 주세분이라는 것은 주, 머무를 주자잖아요 누가 머무르십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주세분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보현행자의 소원, 보현행원의 주세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주세분의 일부분, 보현행원분의 주세분 일부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큰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헌남자여,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지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실 때나 모든 보살과 성문 영각인 유학, 무학과 내지 일체 모든 선지식이 열반에 들려하며 열반에 드시지 말고 영겁토록 일체의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권청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어야 하느니라 네, 부처님께 오래 계시기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 이 고연 행원품 추세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면 열반에 드시지 말고 영겁토록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머물러 주셔서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도 남아있네요 모든 보살과 성문 영각인 유학, 무학과 내지 일체 모든 선지식이 열반에 들려하면 사실은 열반에 들려하기 전에 당연히 선지식이 계시면 선지식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어서 가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래오래 이 세상에 저희들과 함께 머물러서 법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청하는 것을 떠나서 한편으로는 부처님이라든가 선지식은 우리가 잘 보살펴드려서 그분들이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기쁘게 머물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메기아라는 분이 있었어요 메기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메기아는 아난다 전자가 부처님을 시봉하기 전에 부처님을 시봉하기도 했어요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의 시자 하면 메기아가 아난다만 생각하잖아요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50이 넘으셔서 그때 비로소 시자가 된 거고요 그 이전에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시봉을 한 건 아니지만 시기에 따라서 일정 기간 시봉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메기아라는 분이 있었어요 메기아라는 분이 부처님께 시봉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망고숲을 보고는 망고숲을 보고는 거기에 완전히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망고숲에서 내가 좀 머무르면서 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음에 안거철이 됩니다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저는 이번 안거철에 이 망고숲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안 된다 너는 나를 시봉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와 함께 지내야 된다 이번 차례 나와야 함께 지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꿈질다가 나중에 또 청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 그 망고숲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또 지나니까 내기야가 또 그 마음이 동의해가지고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또 청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디 저로 하여금 그 망고숲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청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까지 청하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처님이 굉장히 단호하신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편하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셨고요 제자들이 뭔가 개를 어겨서 또는 문제를 만들어서 떠나야 될 상황이 오거나 벌을 받아야 될 상황 어떻게 하면 구제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엄청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율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율장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내치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 계율을 엄격한 계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율이 생긴 뒤에는 이렇게 미리 계율을 너희들은 정해진 것을 알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또 공표하신 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아주 엄격하게 제자들을 내치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해주려고 애쓰신 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기야가 세 번이나 청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셨어요 또 단호하게 너는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여기 눌러 앉아라 라고 하게 되면 메기야로서는 계속 그거두고 후회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아시고 선생님께서 그래 거기에 머물러 봐라 라고 한 거예요 메기야가 거기에서 앉아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탐 탐은 탐욕이죠 온갖 욕심이 몸에서 새록수록 쏟아 올라와요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수행에 대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그 탐욕은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어리석음으로부터 부롯된 거잖아요 내 몸에 대한 집착 내 몸이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견해로 인해서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탐욕이 채우지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탐진치 때문에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부처님께 전화와요 부처님 도저히 탐진치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수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래 알았다 그럼 내 곁에서 머물면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기야가 부처님 곁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세 분 만에 거기를 가라고 한 것도 그 계산이 다 있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 메기야에게 드디어 너에게 내가 제대로 가르쳐줄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법구경 33송 34송입니다 33송 34송은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고현행자의 소원 수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기야의 행위를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 지붕이면 당연히 부처님께서 안락하게 계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살펴드려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주세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옵소서 이렇게 청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평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보살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주세에 대한 실천이란 것 바로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점에 착안해서 바로 주세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 못 만났었죠?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 사과모님 부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럼 누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죠? 나 자신이다 어떤 분은 자성불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잘 모셔야 되겠네요 자기 자신을 부처님처럼 모셔야 돼요 부처님처럼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부처님처럼 잘 모시고 있습니까? 부처님이라면 나 자신을 극진히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예의를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자신을 성신껏 모시지 못하고 그냥 중생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을 함부로 뒤뜯고 내 몸에 대해서도 내 몸이 원하는 것은 적당한 음식, 좋은 음식인데 적당한 음식, 좋은 음식이 아니라 사실상 나의 욕망이 원하는 음식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욕망이 원하는 음식을 더 즐기잖아요 혹은 부처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을 잘 모셔야 하고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그분을 잘 모셔야 하고요 지금 역사 속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육신으로 오신 모든 부처님 나 자신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모든 부처님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까지도 극진히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두세 분의 첫 번째 실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은 잘 모시는 것 잘 지켜드리는 것 옛날에 각덕비구가 각덕비구가 정법으로 세상을 좋아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언제나 정법으로 이 세상을 지키고 정법으로 바른 가르침을 행하려고 할 때는 항상 사법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라가 항상 존재해요 마라가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라가 없으면 정법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라가 없다면 정법이니 아니니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마라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정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야 되고 마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이미 바른 가르침 정법만 있기 때문에 따로 정법이니 아니니 그런 말도 있을 필요가 없고 정법을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정법이 있는 곳에는 마라가 있었다 정법이 있는 곳에는 사법이 있었다 또 달리 말하면 사법이 있기 때문에 정법이 존재한다 이런 말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늘 뭔가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만 없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 그거 없으면 더 안 해요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저기 지중해에서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청어 청어를 유럽까지 운반을 하는데 운반을 하는데 그 청어를 그 청어를 운반할 때 처음에는 청어를 물에다가 어항에다가 넣어서 싣고 운반을 하면 당연히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니까 당연히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그 청어가 다 죽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다중에 이걸로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걸까 했는데 그 청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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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적이 있었어요 천적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천적인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청어를 보는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 천적을 거기에다가 같이 씹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청어가 도착해야 될 때까지 목적지까지 펄펄 살아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천적이 없을 때는 이 청어들이 전부 긴장감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천적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적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납니다 방편을 찾아내 그래서 방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냥 좋은 환경에 그냥 좋은 환경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 비교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땜 무리와 전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그 사땜 무리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온몸으로 자신의 군대를 윗불고 가서 막아요 그래서 막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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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전쟁의 운과 목숨을 잃었어요 다시 말하면 목숨으로 각도 비교의 정법을 지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광이 다음 생에 제일 아촉불국의 동방 아촉불국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 다음 생에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도광처럼 지키는 것 이것도 주세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게 하려면 바로 부처님을 지켜드리는 것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을 지켜드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을 단순히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답니다 여기서도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각도 비교잖아요 비굴을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지켰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세분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식들을 잘 모셔야 합니다 여기서 선지식은 우리 불교의 선지식만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선지식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세상의 큰 선지식들 이분들은 우리가 잘 모시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 가르침을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가만히 보면 꼭 불자만은 아닙니다 꼭 우리 부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런 분들 꽤 되죠 이런 분들도 우리가 잘 모시고 그분들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우리가 염원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식들을 잘 모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말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이미 떠나신 분들 중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자면 마트마 간디 같은 분 마트마 간디는 두고두고 이 세상을 위롭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이 강한 이들에게 제대로 저항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일깨워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트마 간디 같은 분 우리는 선지식으로 잘 모셔야 해요 또 이분을 존경하는 또 한 분 미국의 성각자 한 분 계시죠 헨리 데이비 소로우 다른 분 이분은 시민의 불복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또 이분의 그야말로 명작 중의 명작 월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은 이분이 월든 호숫가 미국의 콩코드라는 지역의 월든 호숫가에서 일종의 실험을 한 거예요 이분은 하바드 대학 출신입니다 하바드 대학 출신인데 하바드 대학 출신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다 일종의 어떤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서 세상을 호령하고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이득을 끼치기보다는 낙득을 끼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바드 대의 출신들 다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갖거나 그런 쪽에 뭔가 기득권을 누리는 쪽으로 다 가더라 그래서 이분은 그게 꼭 올바른 삶이냐 하바드 대를 나왔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하바드 대학을 나왔지만 지극히 소박하게 살고 친환경 쪽으로 살고 서민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나는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습니다 오두막으로 짓는데 그 경비가 단돈 270달러였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날 돈으로 하면 조금 더 되긴 하겠죠 그대가 1800년대니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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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른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걸로는 어쨌든 집을 질 정도의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월든 호숫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제목들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나무라든가 또 굳이 밖에서 공산품을 사와야 될 것은 어차피 그 돈으로 금액으로 샀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보리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두막을 짓습니다 그 오두막을 짓고 2년 동안 그야말로 소박하게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서 자영과 함께 또는 그 월든 호숫가에 있는 물고기도 가끔은 잡아서 그걸로 식사 대용을 하면서 2년을 삽니다 그 2년 동안 그것을 열심히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이 바로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소설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게 사실의 입각에 쓴 것이니까 어쨌든 이것이 세계적인 명작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부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을 배제하고 전략 다른 각도에서 살아보겠다라고 실험적으로 이렇게 월든 호숫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삶, 이런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 호순들에게 제시를 내준 거예요 이분들은 선지식들이죠 이분들 굳이 우리가 월든 호숫가에 가서 시복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이런 성각자들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늘 가르침을 베풀 수 있도록 안락하게 사시기를 이런 바람을 갖는 것이 바로 주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모든 중생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되려야 합니다 모든 중생이 오래 살 수 있도록 돼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세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체는 출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차근차근 동독을 쌓아가면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살 수 있게 돼요 우리 인간은 부처님께서는 또 우리 육도의 혜능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 생각만 돌이키면 우리는 이미 부타다, 부타로 살 수 있다고도 가르치세요 그렇게 본다면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부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아닐지라도 미래의 부타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가르침에 따르면 이미 우리는 부타다 부처님 무량, 동독,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생명체에게 우리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그들이 안락하기를 바라야 되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한 500명 전고가 부처님께 수행 규제를 받아서 수행 규제를 받아서 이걸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 시대에도 화두랑이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부처님께 수행 규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행 규제를 받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너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욕심에 대한 욕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너 같은 사람은 가래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너는 일종의 부정관을 행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는 공동묘지 근처에 시다림이라고 합니다 시다림이라고 했어요 공동묘지 근처, 시체를 버리는 곳 근처에 고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썩어가는 시체에 대한 생각을 두고 봐보라고 그러면 내 욕망을 일으키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깃덩이에 불과하고 지수와 풍, 화합물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이토록 이것이 욕망하는 바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정관을 해봐라 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가만히 보면 분노에 많이 휩싸여 있어 분노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지 못해 그래서 너는 사마타 수행을 해봐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분노에 휩싸인 사람 중에 보면 뭔가 원안에 사로잡혀 있고 불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또 자해명상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너는 자해를 연습해 보도록 해 그래서 네가 만약에 사랑했던 외환 동물이 있으면 그 외환 동물이 지금 아주 그들그들 떨면서 추위에 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환 동물을 상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해봐요 그석이 들어와서 애를 좀 깨끗이 씻겨주고 따뜻하게 잠잘 수 있도록 부살펴주는 마음으로 한번 명상을 해봐요 그런 자해명상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오늘날 우리 간호와서원 한국으로 온다면 일종의 각자 화두를 또는 각자에게 일일이 500명이나 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그룹별로 등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든 어쩌든 그렇게 수행의 주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는 어느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명의 청정한 대구들의 숲속으로 들어오니까 그 숲속에 나무들이, 나무 목친들이 목순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요 나무들이 박수치는 거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한 번 우리 사물이 됐으니까 사물이 됐으니까 산책하기 좋잖아요 지금 이번 꽃샘추위 지나면요 지금 꽃샘추위에서 숲속에 들어가기 힘드시죠? 오늘 같은 날은 가지 마시고 이 추위가 지나면 한 번 숲속으로 가보세요 숲속으로 가면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환영하는 박수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박수소리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막 이 나무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500명의 비구들이 너무 환희롭게 그곳에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목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잘못 환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순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들이 와가지고 한 하루 이틀이면 그냥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구들은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숲속이 너무 좋으니까 안 떠나 일주일이 지나도 안 떠나고 오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순들이 이제는 뿔이 났어요 아 이 비구들이 빨리 가지를 않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척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친척이 집에 오면 엄청 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반기였다가 얘가 안 가네 한 달이 지나도 안 가고 그러면 나중에는 막 구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순들도 이제부터는 구박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이 지나는 곳에다가 풀을 풀을 딱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장난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풀을 딱 묶어놓으면은 스님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너물지고 그런 경우 보셨죠? 그리고 일부러 또 나무 뿌리가 있으면은 그리고 일부러 또 나무 뿌리가 있으면은 그것을 좀 뾰족하게 갈아나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거기에 찔리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또 이 목순들이 아까는 열렬한 박수소리를 보내주셨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음산한 휴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밤이 되면 막 휴신 소리 휴신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우 목소리 여우 목소리 같은 소리 들어보셨어요? 숲속에 가면 그런 소리 들려요 우리 섬뿡, 숲속에 있는 섬뿡 칸 속에 제가 북한산 중사에서 그런 소리 들렸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개가 운은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짐승 운은 소리 같은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가요 바람 소리가 지금처럼 약간 쌀쌀하고 그런 날씨에는 바람 소리가 약간 피리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내가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약간 귀신 신나랏감은 기분이 좋을 때는 물론 악사들이 아주 명연주자가 연주하는 피리 소리 같이 들리고 기분이 나쁠 때는 뭔가 귀신이 부는 피리 소리가 들려요 그걸 또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 안 하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막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께 수행 기제를 받아가지고 이거에 어느 정도 물이 익을 때까지는 여기에서 좀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왔는데 또 중간에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이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는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 제가 어느 숲속에 갔는데 저희들이 어느 숲속에 갔는데 우리가 올 때 진짜 이 목신들이 저희들의 나무들이 열렬한 박수를 쳤었어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밤마다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려주고 그 부처님 언제부턴가는 귀신 소리를 들려주고 나뭇가지가 갑자기 떨어져서 저희 머리 위로 떨어지는가 하면 아니면 풀을 중간중간 내놔 가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마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들 지금 다 폐잠병 갔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무기를 주겠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기 너희들은 내가 무기를 줄 테니 그 무기를 잘 간직하고 가서 그 어려움을 물리지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십니다 뭘 내주셨으셨느냐 자예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예경 자예경 중에서 제가 아주 일부만 되기에 인욕을 했습니다 자예경의 일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회복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굵은 것이 있죠 이건 우리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읽으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든 모든 중생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중생들 여기에 자예경은 뭐냐면 내가 어떤 길이 있어도 자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해꼬지를 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예로운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중생이 있으면 마치 어머니가 외화들을 보호하듯이 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자예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한 반드시 해탈 열반에 들 것입니다 원문에는 해탈 열반에 들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는 게 아니라 다시는 모태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를 이렇게 윤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해탈 열반에 들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평화에 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께는 해탈 열반을 들 것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해탈 열반이란 건 뭡니까? 해탈은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고요 열반은 모든 번뇌가 꺼진 상태예요 모든 번뇌로부터 해방된다 라는 것이 열반입니다 모든 번뇌,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를 퍼뜨리고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것입니다 라는 게 자외경의 마지막이에요 자외경의 핵심은 바로 제가 뽑아놓은 이 부분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고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싫어하잖아요 무기에 대해서는 싫어하잖아요 파리도 싫어하잖아요 그들은 어쨌든 우리와 생존해 나가는데 약간은 불편한 존재예요 해충 같은 게 또 싫어하잖아요 몸속에 지금도 해충이 있을지도 몰라요 뱃속에 있는 해충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싫어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분들은 훨씬 더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해탈 열반하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내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생명체라고 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 해를 끼치는 것인데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모기도 어떻게든 살리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요령껏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혈사 그런 생명체를 어쩔 수 없이 방력을 위해서 방력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그들이 부디 지장보살림의 위심력으로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 그런 기도 정도는 같이 하는 아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한번 수행을 해봐라 이제 그 숲 쪽에 가면 이 자해의 경을 새 속에서 암송하면서 수행해봐라 또는 모여서 암송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암송하기도 하고 생각날 때 암송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해의 명상을 하다가 뭔가 안 풀린다 싶으면 이 자해의 경을 암송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들이 돌아와서 새벽에 일어나면 모여서 자해의 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수행할 때도 또 앉아서 개인적으로도 자해의 경을 암송하고 자기 수행 주제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목신들이 더 이상 해보지를 안 하더라고요 목신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전에는 날이 서 있었잖아요 날이 서 있었는데 마음이 막 부드러워져서 어떤 경우에도 다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남의 집 식구가 와가지고 불편했는데 이들이 오히려 내 삶에 보탬이 되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우리들과 같이 살아줌으로써 우리들도 행복하지 않느냐 같이 식구가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나름 좋네 좋은 친척들이 어떨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친척이 와서 늘 청소도 해주고 또 우리 아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가는 것이 서운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지가 오기도 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듯이 이 목신들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신들이 오히려 이 비구들이 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삶이 더 인택해지구나 인택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목신들이 나무들이 비구들이 수행하는 것을 더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이 비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가만히 갖다가 전해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옹달샘을 살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옹달샘에서 물을 따무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두 모두 큰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 비구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비구들과 함께 살았던 그 목신들에게도 축복의 마음을 보냅니다 넷째 중생을 방생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방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방생 달리 말하면 봉사활동도 돼요 방생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가만히 보면 나에게는 손해되는 것이고 남에게만 이익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보살님께 그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보살님 요즘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요즘에 제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더니 정말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내 건강도 좋아지고 내 마음 상태도 좋아지고 집안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대로 따로 생각하고 그냥 어쨌든 내가 요즘에 일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내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태도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중생들을 위롭게 하는 것이 남에게 위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공덕이 되는 거잖아요 복덕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승원 선생님께서 복덕과 공덕의 차이를 또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공덕이란 말은 조금 더 큰 의미더라고요 복덕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복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잘해준 만큼 상대도 나에게 잘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덕이 되어서 사실상 나에게도 내 생활에도 내 가족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을 돕는 것, 봉사활동하는 것 또 남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는 것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어떻게 보면 내 금전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살림에 내 몸이 완전히 숙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는 집안 들어먹을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한다면 그게 사실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부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시하게 되면 열심히 보시하는 이유는 최소한 한 가지는 성취된다 그게 뭐예요? 천상에 태어난다 천상,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보시하는 것이 이미 복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만큼 사는 것도 내가 전생에 어느 정도 복덕을 다 갖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광당에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는 것 여기 앉아계시는 분은 다 앉아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보광당과 법원과는 또 다른 법당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법당까지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수행활동하고 부자님 가르침을 배우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사실은 여기에 오신 분들 대단히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그 축복이 부자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축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복을 짓는 것, 고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손해된다는 생각 쳐도 하지 않은 게 좋아요 손해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만큼은 덜어내는 거예요 복의 일부는 지금 깎아먹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물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잘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보시하고 봉사한 덕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동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방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호유정스님의 봄맞이 시 우리 봄이잖아요 오늘 춥긴 하지만 오늘 갑자기 겨울이 됐죠 그래서 다들 움츠러드신 것 같아요 이럴 때 건강은 조심하시고요 건강은 조심하되 마음만은 어차피 봄이다 봄은 아무리 내가 진짜 쌍수 들고 말려도 이 봄은 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말려도 오고 저기 길을 바리케이트를 쳐도 옵니다 그래서 봄은 반드시 온다는 희망으로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옛 벗을 만나니 산의 구름과 바다의 달이 다 달하니 손잡고 시내가에서 헤어지려니 숲에서 우는 새가 봄노래를 불러주라 이인원 선생은 서산대사와는 아주 가까우신 분이에요 어린 시절에 함께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과는 늘 중마고우처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만에 만났잖아요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너무도 반가웠어 너무도 반갑다 보니까 산의 구름, 바다의 달이 다 달아버렸대 엄청난 우정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속에는 이런 우정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인원 선생에 대한 서산대사에 정말 아주 애틋한 정이 들어있죠 애틋한 정을 갖는 건 이것도 주세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원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인원 선생이 가는 길마다 늘 꽃길이기를 이 사람이 항상 안전하기를 오래오래 살기를, 건강하기를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주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세분은 부처님만 아니에요 모든 중생에 그러듯이 내 친한 친구, 나에게 좋은 친구 이들이 잘 살기를 이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원 선생은 진짜 의롭게 정의롭게 일찍은 아니에요 70대에 가셨으니까 일찍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진주성 싸움 때 진주성 싸움 때 결국 진주성은 함락이 됐잖아요 그때 이분이 진주구사였습니다 진주구사였어요 그래서 중과부족으로 결국은 진주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때 함락될 때 누가 등장하죠? 농계가 등장하잖아요 농계 농계 등장하는데 농계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인원 선생이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이인원 그 당시 진주구사였습니다 진주구사였습니다 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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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과부족으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어차피 죽을 바에 내가 적병을 한 명이라도 물리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이 부디 원전하기를 내가 죽어서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적병 둘을 붙잡고 불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었어요 우리는 농계만 알고 있죠 이런 분들이 또 다른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서산대사의 친구였던 이인원들도 몇 분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그분 중에 한 분의 후손이 바수손이 아니라 그분 중에 환생이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그분의 환생이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서산대사가 당신의 아주 중마고 우애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주세분은 바로 나의 정다운 친구 훌륭한 친구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광 진행 4단계 구호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람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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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